국군이 허망하게 무너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국군이 굉장히 잘 싸웠어요.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지. 전차 때문에 붕괴됐다. 거기서 죽어간 3분의 1이 넘는 병사들은 5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벌였어요. 무기, 병력 비교하면 한국이 다 열세잖아요. 유일하게 압도적으로 많았던 장비가 하나 있어요. 북한군 최고의 부대가 육사단이었어요. 그거를 패잔병 집단이 막아낸 거지. 그런 노력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이야기도 하지 않게 되면 멸망하는 국민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임용환 박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의 역사 시간입니다. 이번 주말이 지나면 6.25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인데요. 오늘은 임용환 박사님과 함께 한국전쟁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한국전쟁 때 많은 전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뭘 기억하냐고 하면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장진호 전투, 일사후퇴 큰 전투 정도까지는 아는데 정작 정말 수없이 많은 전투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투들은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박사님과 함께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그래도 참 기억해야 할 6.25 전투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떤 전투가 있을까요? 사실 한국전쟁이 3년 동안 굉장히 격전을 치른 전투잖아요. 3년, 물론 중간에 휴식기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치열하게 싸운 전투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고지전 같은 게 많아가지고 전투들이 다 격렬하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전투들이 많이 안 알려진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이념전쟁이다 보니 국가체제와 관련된 문제였고 그러나 이걸 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뭔가 정신교육적인 소재의 전투들을 소개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전쟁사라는 건 전술적 교훈이 많은 전투 뭔가 사람들에게 생각거리를 주는 전투에 집중하게 돼 있는데 특히 이런 거에 저런 걸 다 쳐내는 거지. 이념의 틀에 걸리니까 이게 살아남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전투들이 많이 안 알려지게 됐고요. 또 하나가 한국전쟁이 승패가 명확하지 않은 전투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지전이 백마고지처럼 딱 끝나서 이게 우리 거다 그러면 좋은데 한 열 번, 오십 번 주인이 왔다 갔다 했어. 수많은 서른 번이 넘게 주인이 바뀌었으면 무수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결과를 보고 빼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또 묻히게 되고 어떤 인간적, 전사적, 역사적 교훈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체제적, 이념적인 기준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소재들을 많이 묻히고 자꾸 옆으로 세는 거지. 저도 돌이켜보면 단편적인 이야기들만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6.25전쟁, 한국전쟁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초반에는 북한이 침공한 다음에 쭉 밀렸잖아요. 그 과정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그 3일 동안 서울이 함락된 게 6월 25일 새벽 4시에 전쟁이 시작이 돼서 6월 28일 저녁에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이 3일 동안 있었던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되게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중에 두 가지가 벌어지죠. 하나가 자꾸 변명을 하는 거야. 이래서 그래서 저래서 그래서 쟤네가 비겁해서 그랬어. 또 하나 이제 마녀사냥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것만 아니었으면 이렇지 않았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작 그곳에서 잊혀진 사람이 누구냐면 거기서 죽었던 수많은 병사들. 그리고 영웅적으로 싸웠던 수많은 병사들의 이야기가 묻힌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뭐 주로 이제 핑계를 대야 되니까 탱크 때문이야, 탱크 때문이야. 근데 탱크 때문이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뭐 탱크만 보면 그냥 놀라 도망갔어. 이러다 보니까 그때 싸웠던 병사들은 또 겁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이야기가 정말 많은 거죠. 정말 용감하게 맞서 싸운 분들이 참 많은데 너무 그 3일 동안 확 밀린 것만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병사들의 이야기가 기억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 3일 동안의 전투에서 국군이 허망하게 무너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국군이 굉장히 잘 싸웠어요. 그리고 잘 싸웠다는 표현들보다도 정말 처절하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노력이 잊혀지던 거죠. 예를 들면 백성엽 장군 회고록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첫날 제일 먼저 공격받은 부대가 1,4단 12연대예요. 이 12연대가 개성에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개성이 우리 땅이었으니까. 후전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3,8선이니까 개성이 한국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성 함락을 위해서 공격해온 부대가 6사단이에요. 북한군 6사단. 그런데 북한군 6사단은 전원이 팔로군 소속이에요. 그래서 이 부대를 그냥 북한군 4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기란내 같은 곳에서 한 800명 정도 북한 청년을 집어넣어서 만 몇 천명 중에 대부분이 팔로군 출신들이 있어요. 이 부대가 국공래전 때 꽤 깊이까지 들어갔던 부대라서 전투 경험이 많은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가 개성을 침공하는데 자신만만했으니까 유명한 이야기가 개성역에 기차로 들여보냈어요. 기차로 들여보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공격을 시작해서 포격이 시작됐는데 12량의 기차에다가 군인을 태워서 그냥 개성역으로 철키로 내려온 거예요. 황당한데요? 아니 총 들고 진군을 한 게 아니라 기차 타고 갔다고요? 아니 전선에서 공격도 했는데 개성이 그때 우리 12연대가 지키고 있었는데 대체로 뭐 고지나 이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송악산이라든가. 근데 기차 타고 개성역으로 내려버린 거야. 그럼 개성역은 거기 남한 땅이잖아요. 그렇죠. 개성역에서 인민군들이 기차가 정차하더니 12량의 화차에서 무장한 군대가 막 쏟아져 나오더래요. 어떻게 그걸 또 탔대요? 타는 걸 어떻게 탔대요? 지금 같은 철책선이 없었거든요. 중간에 그냥 몰래 탄 건가? 철길이 그냥 유지되고 있었나 봐. 기차가 운영만 안 되고 있었지 철로는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민간 열차가 아니라 자기네 열차를... 민간... 기차 타고 내려와서... 그래서 개성역에서 12량이니까 한 1,000명은 넘었겠죠. 그렇죠. 12량은 크죠. 그래서 1,000명이 넘었으니 대대병력 이상의 병력이 그냥 개성 시내로 쏟아져 나온 거죠. 그래서 개성이 7시 반에 함락이 됩니다. 12연대가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그런데 많은 병사들이 어쨌든 그 사지에서 탈출하고 한강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500명에서 800명 정도의 병사들이 무리를 유지하고 자체적으로 내려온... 조천이가 청주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 개성에서 아침에 그렇게 기습을 당해서 붕괴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겠어요. 포로도 많이 됐고 완전히 개성 시내에서 공격을 받아 와해가 됐는데 그 생존자 병사들이 부대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여튼 자기들끼리 모여서 본대를 찾아서 충중과 청주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사단 본대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백세업 장군이 그 병사들을 만났는데 대부분이 소총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소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장비 같은 건 놓고 왔지만 그 정도로 어떤 정신이라는 거 군인 이런 게 잘 돼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국전쟁 얘기하다 보면 미군이나 훈련 잘 된 군대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쪽 기록에서 보면 얘들 도대체 왜 이러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거는 편견이라기보다는 자기들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실제로 한국군 병사들이 군인 정신도 투철하고 책임감, 목적의식, 단결력 이런 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많이 와야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렇게 당하는 상황에서 그 정도로 편제를 유지하고 총 들고 몇백 명이 본대 찾아오는 군대가 정말 드물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사흘 만에 서울이 돌파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로 반대로 얘기하면 사흘 동안 지켜냈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연대 하나에 북한군 사단 하나씩 치고 들어왔어요. 거기다가 화력, 전차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전투력에서는 정말 몇십 대의 일의 차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전차 때문에 붕괴됐다.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지. 전차 때문에 붕괴됐다. 그런데 전차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7사단 같은 경우는 병력비가 7대 1이었어요. 7배 넘는 적을. 병력만. 거기다가 화력, 전차 이런 거 생각하면 수십 대 1의 전력 차이에서 공격을 얻어맞은 건데 7사단이 어디 주둔하고 있었죠? 의정부에서 동두천에. 의정부에서 동두천. 그때 전방에 있었던 4개 사단 중에서 가장 비난을 많이 받고 가장 심하게 무너졌다는 게 7사단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거기가 북한군 공격이 가장 집중되었기 때문에 가장 압도적인 어떤 전투력의 격차를 얻어맞은 데예요. 그런데 그 7사단 병사들이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얘기만 하면 길거리에 넋이 나가서 앉아있더라. 장교들도 어쩔 줄을 모르더라. 목격자들은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7사단 병사들도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화력이 압도적으로 분리하고 기습을 당하고 전차가 내려오는 마당에서 전 4단 병사가 한 명도 후퇴하지 않고 싸웠다. 이래야 잘 싸운 거다라고 말하면 저는 할 말 없어. 그런데 세상에 그런 군대는 없어. 도망치고 붕괴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압도적인 전력차와 그때 상황을 봤을 때 거기를 참호를 지키면서 죽어간 병사들도 굉장히 많다고요. 그 병사들이 5분, 10분씩 저지해가지고 사실 한국전쟁의 운명이 북한 뜻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렇게 멋있게 방어하고 뭐 이렇게 안 하고 붕괴되지 않았냐 하지만 거기서 죽어간 3분의 1이 넘는 병사들은 5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벌였어요. 많은 병사들이 도주하고 붕괴된 것도 있지만 놀랍게도 3분의 1 정도 되는 병사들이 거기서 버텼다고 죽어가면서. 그런데 이분들의 이름도 모르고 도망치는 병사들을 붙들고 싸우자고 막아서 전사한 사람의 이름도 몰라요. 오히려 어떤 것만 아느냐. 도망쳐 나와서 하는 사람들. 내가 이게 도망가는 병사들 붙잡고 도망가지 마라 싸우자 했는데 병사들이 무시하고 도망가더라. 그게 나도 후퇴해서 왔다. 저도 그걸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꼭 죽어야 된다는 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이런 분들의 증언만 남은 거죠. 거기서 버텨서 죽었던 사람들의 얘기는 아무도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병사들이 거기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탱크에 볼을 쏘면 튕겨나오고 바추카포를 쏴도 튕겨나오고 그런 상황에서도 싸웠던 거죠. 당시 북한이 T-34 전차를 앞세우고 진군을 했잖아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장비는 소총, 수류탄 외에는 없었습니까? 당시에 북한군이 전차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정보로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남북한 전쟁 날 때 무기, 병력 비교하면 한국이 다 열세잖아요. 유일하게 압도적으로 많았던 장비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대전차포 흔히 바주카라고 하는 바추카포와 57mm 대전차포라고 해서 두 종류가 있었는데 대전차 무기는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배경이 있었나요? 저쪽에 전차가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칭 전력으로 그렇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하나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요? 2.36인치 바추카포로는 T-34를 못 들어요. 57mm 대전차포도 그냥 튕겨나왔어요. 2차 세계대전 때 T-34가 독서전쟁에서 등장했을 때 독일군들이 엄청 충격을 받았고 독일군, 우리 이제 또 전차하면 다 독일 전차 생각하는데 독일군 전차장들이 최고의 전차는 다 T-34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제가 듣기로도 T-34 전차가 그게 장갑이 약간 기울어져서 네. 경사장갑이라고 해서 장갑력이 좋고 그래서 잘 안 뚫린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기동력인데 이 T-34가 속도와 기동력에서 독일 전차를 압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미국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는데 전차가 이게 쇠바퀴가 굴러가니까 제대로 구르겠어요. 땅이 포장도로도 아닌데 그래서 이게 속도라든가 캐터필더도 잘 끊어지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어떤 자동차 디자이너가 요즘은 자동차 서스펜션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탱크에다가 서스펜션을 넣자. 그전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니 이게 바퀴가 이렇게 되면서 아니 얼마나 잘 구르겠어. 그런데 이거를 미국 육군이 채용을 안 했어요. 그거에 이제 스파이가 가져갔다는 말도 있고 팔아먹었다는 말도 있었는데 하여간 그래도 이게 T-34에 적용이 돼서 최초로 서스펜션을 최초인지까지야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용화된 전차 중에서 서스펜션이 움직이니까 아주 이게 놀라운 기동력을 발휘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군 입장에서는 57mm 포든 2.36인치 포든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또 오해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 도망갔다고 그러는데 도망간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목숨을 걸고 그 앞에 가서 싸웠던 병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대전차 반들이 대체로 정면에 가서 최근접해가지고 쏴요. 튕겨나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 도망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돌아가서 다시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서 싸도 똑같지 않아요? 그 결과는? 그게 아무리 강한 전차라도 약점이 있어요. 격파법이 생기는데 이거를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근접해서 대전차포로 쐈다가 만약에 전차가 격파가 안 되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렇죠. 목숨을 걸고 이거를 해서 격파법을 찾아낸 대전차 반도 있어요. 어디는 병사지 도망가니까 대대장이 직접 가서 쐈습니다. 동두천 쪽에서. 아, 그래요? 그런데 쐈는데 격파가 돼서 한 대가 넘어졌어요. 그리고 뒤에 있던 전차가 쏴서 이분은 그대로 전사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도망가지 않고 동료 전차반들이 일제 포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전차전차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다 잊어버린 거야. 그러자 실제로 전차가 격파는 안 됐는데 옛날 길이 좁잖아요. 그리고 차 한 대가 넘어져서 길을 막았고 그리고 솔직히 맞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105mm인지 2.36mm인지 뭔지 알 게 뭡니까? 맹렬하게 포를 쏴야 되니까 전차들도 후퇴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 정도를 저지를 합니다. 이기지는 못했지만 실제 처음 6월 28일까지 전투해서 전쟁에는 이기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격퇴해서 쫓아버리는 게 있고 약간 지원을 시키는 것 같고 적이 원래 하려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승리죠. 그 부분을 놓친 거야. 적이 하려던 걸 못하게 했다는 걸 놓친 거죠. 어디서 좀 진군을 멈추게 했어요? 6월 28일까지 서울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노렸던 게 두 가지 하나는 서울을 3일 만에 점령하는 거고 하나는 국군을 섬멸하는 거였는데 국군을 섬멸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한강을 차단하는 거였어요. 이 한강을 차단하는 게 하나는 춘천 쪽, 육사단 쪽에서 내려와서 한강 남쪽에서 끊고 하나는 김포 쪽에서 들어와서 남쪽에서 끊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 북한군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강 북쪽에서 끊는 거하고 남쪽에서 끊는 거하고 어디가 확실할까? 어디가 확실하겠어요? 차단한다 그러면. 남쪽? 남쪽에서? 그렇죠. 강남쪽에서 끊어버리면 이건 뭐 그냥 항복하거나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동쪽에서는 12사단이 내려왔고 서쪽에서는 아까 개성에다 기차 타고 보냈던 북한군 최고 정의였던 6사단이 김포 쪽에서 들어와요. 그런데 이 6사단이 사실은 여기만 6월 28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6사단이 6월 28일까지 영동까지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강북도 점령하고 강남에서도 한강 남쪽으로 들어와서 막는 건데 북한군 최정의였던 6사단이 영동포에 들어온 게 7월 5일쯤입니다. 한 열흘 걸렸네요. 우리는 6월 28일날 서울이 함락돼서 북한군이 성공했다고만 알고 있지. 또 하나 중요한 거 한강 차단하는데 12사단은 아예 못 왔고 한참 나중에 오고 이 6사단이 7월 5일날 영동포에 들어온 게 결정적이었어요. 얘들이 만약 원래 계획대로 26일이나 28일까지 영동포에 들어왔으면 대부분의 1사단 병력이나 7사단 병력들이 행주나루나 지금의 2, 3포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있는 쪽에 용비경갑의 작은 다리 있잖아요. 그쪽 그쪽을 통해서 이제 건너왔는데 그쪽이 못 막았던 거죠. 북한이 조기에 이렇게 김포 쪽으로 해서 확 들어왔으면 우리 군의 주력을 한강 이북에서 이제 발을 묶어둘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잘 막아준 덕분에 시간을 벌어서 우리 주력이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준 거군요. 그렇죠 그때 7월 5일까지 오는 동안에 막았던 거는 북한군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김포라든가 이런 쪽에서 국군이 거의 소총만 가지고 결사종을 막았어요. 김포 쪽으로 들어온다니 배로 들어옵니까? 아니요. 한강 따라서. 한강 따라서. 김포반도에서 지금 김포 신도시 쪽으로 해가지고 한강 따라 쭉 오는 거예요. 그거를 막은 우리 부대는 어디였어요? 그게 이제 전방에서 무너졌던 부대를 김포 수원에서 재편성해가지고 싸운 거죠. 근데 이것도 대단한 게 실제로 이렇게 재편성해가지고 싸워가지고 군대가 제대로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3일 전에 전차한테 밀리고 부대가 완전히 와이랬어요. 어떤 부대는 개성에서부터 도망왔다고요. 이런 부대들은 공항에 걸려하고 못 싸웁니다. 한국군이 무슨 직업군인들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모아서 육탄으로 방어에 성공했고 상대는 북한군 최종의 부대였어요. 북한군 육사단? 육사단. 4일 북한군도 아니고 전투 경험이 뭐 뭐 팔로군 출신의 나중에 워커가 칭찬했던 북한군 최고의 부대가 육사단이었어요. 그만큼 단결력도 좋고 전투 경험도 풍부한 부대였는데 그거를 패잔병 집단이 막아낸 거지. 소총으로. 그렇죠. 그런 거는 웬만한 정신력과 충성심 어떤 군인 정신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그동안 다 놓친 거죠. 저도 몰랐어요. 에이 그냥 싸웠는데 또 깨졌어. 그리고는 이제 아 당시 정부가 잘못했어. 국군 지휘고 잘못했지. 잘못한 것도 많은데 그쪽을 공격하느라고 이쪽 사람들의 노력을 잊어버리는 거야. 얘들이 너희들 때문에 이 병사들은 그냥 오합지절로 처참하게 그냥 무너졌다. 저쪽을 공격하느라고 이쪽을 공격해버린 게 된 거예요. 이쪽의 공로를 무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인데 미군이 참전하기 전까지 국군은 무력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지 못했던 건 우리도 인정해야죠. 지연 작전은 했지만 격대는 못했어. 그런데 이미 전투력에서 5대1, 7대1인데 그거를 이기기를 바라는 게 잘못이지. 장비가 있기래요. 훈련이 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3일, 5일씩 저지함으로 해서 상대방의 목표를 좌절시켰다. 북한군이 가장 쾌속으로 진격한 건 7.43 구역이에요. 의정부, 동두천. 거기는 뭐 그냥 진짜 압도적으로 왔으니까. 거기는 도로가 잘 돼 있어서 좀 속도가 빠를 수 있었어요. 거기가 제일 주공이었기 때문에 병사도 많이 배치했고 전차도 제일 많이 배치했어요. 그리고 도로도 잘 돼 있고 지금 의정부, 동두천 내려오는 그게 그런데 거기서 7.4단이 제일 빨리 무너졌기 때문에 막 그냥 이러고 도망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7.4단 병사들도 거기서 많은 수가 전사하면서 참호를 지키고 전사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했다가 바로 며칠 전에 저희 아는 분 아버님 그분이 아버님한테 들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당일날 밤에 어디를 가느라고 아버님이 나가셨더니 참호에 국군들이 그냥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시체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탱크가 오니까 도망쳤다고 알고 있잖아. 7.4단 구역이 워낙 적의 공세가 막강하니까 저지하는 걸 크게 눈에 띄게 저지는 못했지만 많은 병사들이 참호 안에서 죽어가면서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겨우 15분 5분을 막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거나 다른 사람을 설득했던 사람들의 명단도 없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증언할 분들이 안 계신 거예요 왜 거의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적었으면 좀 많이 계셨으면 우리 억울하다 안 그랬다고 말이라도 했을 텐데 그런 말도 못하고 우리 국군이 참 힘들게 3일에서 5일 정도 북한군을 저지함으로써 어떤 시간을 지연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전술적 전략적 효과는 어땠어요? 일단 국군이 3분의 1 이상 절반 이상이 빠져나갔죠. 여기서 북한이 가장 중요했던 게 섬멸하는 거였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군대가 재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신병을 받아들였는데 10명의 고참병이 있는 상태에 20명을 집어넣어서 한 명당 둘 상 박아넣는 것과 두 명의 고참병이 있는 사이에 한 명씩 박아넣는 것과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신병을 떼로 받는 것하고 이 부대가 살아나고 부대로 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면 순수하게 신병을 받아서 보병 부대 하나를 만드는데 11개월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 다른데 한국전쟁 관련 그 시절에 그 시절에 참전했던 분의 전사에 의하면 11개월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분이 저기 11개월도 빠른 것 같은데요?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이비신은 못 만들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의 보편적인 보병 부대로서 활동하게 하는 데 11개월 걸린다. 장교는 그 기간에 못한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의 계획대로 한강 이북에서 한국군 주력이 섬멸됐으면 남아있는 후방에 있던 4개 사단은 실제로는 2개 사단밖에 안 되는 명력이었어요. 편집한 4개 사단이지. 여기다가 신병들을 받아서 새로 군대를 만들려면 엉망이 되는 거죠. 만약에 북한군 계획대로 한 7, 80%가 거기서 쓸려나갔으면 후방에서 한국군을 재건한다는 건 불가능했다. 미군이나 유엔군이 들어왔지만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가 당시 2차 세계대회는 끝나니까 미군도 부대 다 해체합니다. 사실 2차 대회할 때 미군도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태평양 전쟁 두 개를 전쟁을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내 인생의 전쟁 안 날 거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안 나야지 하는 거하고 안 날 거야는 달라요. 그래서 당시 미국이 사단이 몇 개였는지 아세요? 한 100개 됐나요? 태평양 전쟁도 60만 이상 파견했을 거예요. 5년 지났잖아요. 미군에 부대가 10개 사단이 있었어요. 당시예요? 유럽에 3만 2천 명이 있었어요. 이게 전부였어요. 진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다. 한국 전쟁에 로테이션 시키려고 꽤 많은 병력이 투입이 됐는데 이거 다 새로 증집해서 끌고 왔다고요. 그러니 걔들 입장에서야 우리가 이제 한국 전쟁이 얘기하면 미군이 나중에 증원은 안 해주잖아. 중공군이 들어왔을 때 중공군이 미국을 이겼다고 그러지만 당시 미국은 더 이상 병력을 안 넣는다는 전제였어요. 중국은 지금도 그걸 자랑해요. 세계 최강의 군대를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미군은 그 이상 병력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민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한 100개 사단 있었으면 좀 더 늦게 할 수 있는데 없어. 전쟁 날 때 10개 사단밖에 없었다니까 본토에. 그러니까 새로 편성해서 뽑아야 되는데 이게 쉽냐고. 이건 절대 힘들어요. 그러니 당시 한국군이 미군, 유엔군도 그걸 많이 보기도 했지만 와해되어 버렸다면 미국도 아마 전쟁에서 빠졌을 거예요. 전쟁에서 빠지려고 했던 게 한 두 번 있었는데 그나마 그러지 않았던 이 뒤에 벌어진 모든 일은 북한군이 한강 이북에 있던 한국군 4개 사단을 섬멸하지 못했던 데서 시작됐고 그들이 후방으로 빠져나와서 한국전쟁의 운명을 바꾸는 데는 그때 후퇴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절대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후퇴한 분들이 나중에 또 싸웠잖아. 그렇지만 거기서 그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서 단 5분의 내 생명을 걸 가치를 본인이 그렇게 판단한 거죠. 실제 보면 무슨 집에서 조그만 모퉁이에서 목숨을 걸고 겨우 5분, 10분 저지했던 분들 앞으로 남은 50년, 60년의 인생을 5분과 바꾸신 분들의 희생이 그 뒤에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도 미군이 참전을 결정을 할 때 그래도 국군이 완전히 괴멸되지 않고 어느 정도 기반이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그때 붕괴되고 한국에 군대가 없다 그러면 남의 나라 전쟁에 아니, 내가 도와주러는 갈 수 있지만 거기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 것 그럴 마음이 없는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서 하겠어요. 이번에 아프가시탄 철수도 그렇잖아. 아프간 정규군들이 어느 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순전사적으로 입장에서 봤을 때 아프간 정규군들이 좀 더 잘 싸우고 좀 더 투지가 있었더라면 미국이나 유럽이 저렇게 벌어놓고 못 나가요. 그렇죠. 이제 조금 이야기를 정리해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6.25 초반때 국군의 희생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혹시 말씀해주고 싶은 어떤 사례나 구체적 전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프랑스군 대대가 고지전에 한번 투입된 적이 있습니다. 6.25 때요? 네. 한국군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우리 병사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난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돌아가신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기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있고 저는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90년대쯤에 이거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개인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프랑스군 얘기를 하자면 고지전이 투입됐는데 당시 프랑스군은 전 유엔군 중에서 전투 경험이 제일 많은 무대였어요. 지평리 전투편 제가 여러 번 하면서 얘기했지만 가장 노련한 프로페셔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대는 전략적으로 활용을 잘해야 되거든요. 고지전에는 투입하니까 이게 뭐 그냥 소모시켜버리는가 일반 보병 부대처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하다가 잘 안 되니까 에이스 부대를 넣자. 그런데 이게 제일 잘못하던 게 코만도 같은 거를 상륙작전에 투입하면 이게 진짜 극소모예요. 그렇겠네요. 중요한 장소에다가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잘 써서 해야 되는데 우수한 자원을 상륙작전에 투입하면 일반 보병 부대보다야 잘 싸우겠지. 그런데 이 부대가 가진 효율성을 극악하게 말아먹는다고요. 그렇겠네요. 진짜. 고지전에 투입했더니 그 수많은 역경을 거치고 살아온 양반들이 그냥 퍽 죽어나가는 거야. 그냥 퍽퍽 죽어나가는 거야. 보면 프랑스군 대대도 그럴 때 많이 죽었어요. 한국군 중대장 했던 그분도 프랑스군 대대 중대장 중에 제일 유능하고 아주 훌륭한 양가지였어. 그 생존자분하고 인터뷰할 때도 보는데 그분 얘기할 때는 그냥 울먹이면서 얘기하더라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그 양반도 고지연에서 그냥 박격호에 허무하게 갑니다. 이렇게 되는데 당시 어느 고지에서 겨울이죠. 북한군이 장교 후보생들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울 거 아니에요. 너무 처절한데 프랑스군 대대도 희생이 큰 거예요. 그때 아마추어 알피니스트라고 할까 어디 알프스 쪽에서 이렇게 로크라이밍 하던 하사관이 한 명 있었습니다. 부사관이라고 그러지. 로크라이밍 하던 부사관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뒤로 돌아가죠. 보니까 우리나라 산이 이렇잖아요. 당시 나무도 없고 그냥 깎아지른 바위산에 눈 얼음이 덮여있으니까 알프스랑 다를 게 없죠. 저걸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자기가 보니 갈 수 있다. 근데 암벽에 붙었을 때 들키면 한 번에 다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안내할 테니까 따라와라. 그래서 중대학의 체면 안 믿었대요. 너는 너는 갈 수 있겠지. 일반 병사가 어떻게 가냐 갈 수 있다. 내가 길을 개척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붙어서 길을 개척한 거예요. 이렇게 나 짚는 대로 따라와라. 그랬더니 정말 따라왔어요. 가지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지로 올라갔더니 거긴 경계병이 없는 거죠. 그래도 뒤에서 내리쳐서 고지를 점령합니다. 이걸로 많은 병사들을 살렸죠. 그리고 만세 불어오는데 바로 박교포가 떨어져서 길을 인도했던 부사관은 바로 전사합니다. 아무튼 대체로 전쟁사를 보면 우리가 살아남아서 영웅이 된 사람들은 아주 운도 좋았고 실력도 좋았던 사람들이고 이런 분이 열 분의 아홉 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 잘 하기가 싫어지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어떤 군대든지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점점. 그리고 그거를 보고 처음에는 무서워서 떨던 병사도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라고 계속 후속자가 나오면 그 군대는 훌륭한 군대고 전통 있는 군대가 되고 그 나라는 생존하는 것이고 그걸 보고 나서면 총알 맞는다. 하지 말자. 라고 모두가 포기하면 그 나라는 생존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진짜 갈림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생존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렇게 이어져 왔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이야기도 하지 않게 되면 뭐 언젠가 우리도 또 전쟁이 나기야 나겠죠. 전쟁 없이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랬을 때에 우리는 멸망하는 국민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전쟁은 두 번 벌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기억 속에서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다른 나라에서는 잊혀진 전쟁이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조금 안타까운 사실인데 또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사이에 끼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하는 전쟁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건데 정작 기억해야 할 우리들이 기억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박사님과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발굴하려는 좀 사실조차 좀 없지 않았나 싶어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또 남겨진 과제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임명한 박사님과 함께 6.25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박사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또 이야기 박사님과 나눠서 더 깊은 얘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박사님과 함께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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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